안녕하세요 호키입니다. 이번 영상은 기존 쿠키란 영상이랑은 조금 다르게 이렇게 공지 영상으로 찾아뵈었고요. 이렇게 공지 영상을 올린 이유는 몇몇 분들은 알아채셨겠지만 제가 또 이렇게 유튜브 채널 이름을 원래 호키TV에서 호키의 게임 채널로 변경하게 되었고요. 원래 호키TV라고 써있고 약간 쿨언키라고 옆에다가 써놨는데 제가 호키TV라고 이름을 짓기 전에 그 옛날 이름이 쿨언키여서 이렇게 호키TV 그 다음에 쿨언키를 썼었는데 이제는 그냥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 그냥 호키의 게임 채널로 하게 됐고요. 또 아무래도 이제 쿠키런 영상보다 또 다른 영상도 다른 게임 영상도 여러분께 자주 보여드릴 예정이어서 그냥 쿠키런에 그렇게 집중된 그런 유튜브 채널 영상 이름보다 그냥 이렇게 좀 와이드하게 하기 위해서 그냥 호키의 게임 채널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. 또 프사 또한 원래 제가 또 쿠키런하고 클래시 오브 클랜이라는 게임을 같이 병행하려고 또 이렇게 프사도 약간 우리 클래시 오브 클랜에 아처가 이제 그려져 있는 이제 그러한 프로필 사진을 해놨는데 이제 그것도 조금 바뀌어서 제가 또 좋아하는 핑크색 우리 핑크색이 이렇게 귀염귀염한 동글동글한 제가 원래 동글동글한 걸 너무 좋아해서 우리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동글동글한 아이를 갖다가 프사로 해두었고요. 어... 우리 프사에 있는 아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이 아이는 대머리예요. 하지만 하지만 전 대머리가 아니라는 점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어? 어? 설마 쿠키님이 대머리인 거 아니야? 어? 어? 뭐 이럴까봐 조금 미리 말씀드리는 건 어 저는 대머리가 아닙니다. 저는 대머리가 아니고 그리고 또 어 제가 또 화이트 초코맛 쿠키 리뷰 때 제가 또 어... 제 목소리가 사실 조금 약간 조금 이제 남자 에이드 같지만 사실 여자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을 때 되게 많은 분들이 거의 영상 댓글 반이 거의 후키님 여자세요? 후키님 여자세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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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러셔가지고 어 이 영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아 네 맞습니다. 저는 어 목소리가 그렇게 약간 이제 어 이렇게 발랄한 여자처럼 약간 옷굿을 굴러가는 또그르르르 그런 소리는 아니지만 어 좀 조금 더 친근한 목소리 여러분 친구같은 목소리 어 좀 그런 목소리를 가지고 있는 아 네 여자가 맞고요. 또 저는 또 여자지만 굉장히 게임을 좋아합니다. 저는 어렸을 때부터 게임을 하는 걸 되게 좋아해서 어 여러분께 조금 더 많은 게임 게임 영상으로 이제 찾아뵐 수 있을 것 같고요. 네 그러면서 여기서 공지를 짧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다음 쿠키런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